한국과 캘리포니아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. 앤터니 포르탄티노 주 상원위원이 올해 2월 상정한 SB 1360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은 오늘 주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찬성 30표 대 반대 3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주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주 하원에서는 에반 로우 위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.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만큼 하원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고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거치게 되면 앞으로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.